안녕하세요. 클레이메륵주의보입니다. 오늘은 샌과 치에이로의 햄방불명에서 치에이로를 쫓아다니는 3인방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친구들이 앉을 테이블을 만들어줄게요. 테이블은 영화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앤틱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테이블을 만들어줄게요. 테이블과 어울리는 의자도 만들어줍니다. 테이블을 만들어줄게요. 테이블을 만들어줄게요. 테이블을 만들어주세요. 테이블을 만들어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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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가오나씨의 짧은 팔을 만들어줍니다.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손을 말아진 모양으로 만듭니다. 물감으로 채색해줄게요. 이제 테이블 위에 올린 소품들을 만들어줄 건데요. 먼저 접시를 만들어주겠습니다. 플라스틱 클레이로 쿠키를 만들어서 접시 위에 올려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어서 첫 잔도 만들어줍니다. 레진으로 만든 홍차를 채워줄게요. 통조림 뚜껑을 잘라서 포크로 만들어줍니다. 폴리머 클레이로 케이크를 만들어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오나씨가 먹을 만큼만 잘라줄게요. 가오나씨가 먹을 만큼만 잘라줄게요. 다음은 쥐로 변해버린 볼을 만들어줍니다. 다음은 쥐로 변해버린 볼을 만들어줍니다. 쥐로 변해버린 볼을 만들어줍니다. 파리 소리를 내는 까마귀도 만들어줍니다. 친구들을 한 곳에 모아주면 친구들을 한 곳에 모아주면 가오나씨가 먹을 만큼만 잘라줄게요. 가오나씨가 먹을 만큼만 잘라줄게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제 영상의 댓글들을 거의 다 읽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응원을 해주신 덕분에 앞으로는 유튜브 제작에 시간을 좀 더 할애해서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좀 더 자주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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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